1,2,3, 1,2,3! 후! 알파! 배! 안녕하세요. 알파 배입니다. 여러분 두 번째 미니앨범 답장으로 들어온 알파 배입니다!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답장은 무슨 뜻일까요? 무슨 뜻일까요? 대답만 하면 됩니다. 대답만 하면 됩니다. 우리의 답은 당신들이고요. 당신들의 답은 우리입니다. 여러분 알파 배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저의 더 좋은 모습,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알파 배 감사합니다. 알라비뽕 답은 정해졌는걸